삼성전자와 함께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지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는 그런 수혜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일 장 마감을 앞두고 이러한 기사가 나왔죠. 윤석열 정부가 작정하고 반도체를 키운다. 5년간 무려 340조 원을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 단비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340조 원을 들여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40조 반도체 육성정책 가이드라인 상당히 좀 많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는데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기 한 5가지로 정책은 구분이 되고요. 세부 정책은 아래와 같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먼저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확대를 하겠다. 용적률이 한 필지에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면 똑같은 토지에서도 훨씬 더 반도체 설비를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반도체 설비,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그래서 대기업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2%포인트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놨고요. 이 부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 범위가 기존에는 전공정, 핵심 공정 분야인데 테스트 장비, 이건 후공정이죠. 그리고 IP 설계 검증 기술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테스트 장비로 확대가 되니까 후공정 장비 업체들한테 수혜고요. IP 설계,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 설계와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팸리스 업체의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D 특별 연장 근료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서 반도체 전체로 확대. 특별 연장 근료가 과거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펼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반도체 전체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4번,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이나 양성을 하겠다. 그리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시 소득세의 감면 혜택 기간을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이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3%에서 2030년까지 10%로 늘리겠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죠. 하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데 반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합니다. 특히나 아시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만과는 상당히 좀 많이 뒤쳐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분야 측면에서는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 반도체가 PMIC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도 1조 2,500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 말고도 소부장에서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팸리스 30곳. 이것을 스타 팸리스로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려 1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팸리스 업체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자립화율, 국산화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30%인데 2030년까지 50%로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전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 합동으로 3천억 펀드를 조성을 해서 소부장 기업 혁신에 쓰고 그 다음에 팸리스 M&A 등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팸리스 업체들이 사실 소규모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팸리스 업체들을 M&A 함으로 인해서 좀 규모를 키우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팸리스 업체에 좋겠죠. 지금까지 반도체 육성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크게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업종에서는 소부장과 팸리스 이 두 곳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앞서서 정리한 포위에 보시면 소부장의 수혜가 되는 정책이 3개, 팸리스의 수혜가 되는 정책이 3개, 각각 3개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어느 분야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전력 반도체, PMIC,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문이다.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변모해 가면서 이 자동차 시장이 반도체 가장 큰 시장으로 앞으로 군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승기를 확실하게 잡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소부장과 팸리스,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는 그런 수혜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소부장, 수혜주입니다. 공정별로 전공정, 후공정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옆에는 세부 공정이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국산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국산화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시한 수치인데 2020년 기준입니다. 최신 수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산화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분야가 있죠.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면 될 텐데 대표적으로 이 노강공정입니다. 노강공정이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그만큼 까다롭거든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국산화율이 지금 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적극 육성한다고 한다면 이 노강 쪽에 아무래도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강공정 분야에서 그나마 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SNS텍, FST, 동진 세미캠, 영창케미칼이 대표적입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는 노강공정용 포토 마스크를 개발을 해요. 노강공정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고 현재는 EUB 장비를 활용을 해서 즉 극자외선을 쏴서 반도체 회로를 그리죠. 그래서 SNS텍 역시 EUB용 포토 마스크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마스크가 이 반도체 회로를 새긴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석영. 그래서 이 포토 마스크를 갖다 대고 그 위에다가 노강 장비에서 빛을 쫙 쐬면은 이 포토 마스크를 통과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웨이퍼 위에 있는 포토레지스트, 감광에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회로 패턴이 새겨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FST 같은 경우에는 노강공정용 펠리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펠리클이 포토 마스크를 약간 좀 보호해주고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에 EUB용 펠리클 상용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다음으로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극자외선 EUB 노강공정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전량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동진 세미캠의 바람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동진 세미캠은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영찬 케미칼입니다. 이 기업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 기업 중 최초로 EUB 공정용 린스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조만간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린스가 우리가 보통 머리 감고 헹굴 때 린스를 한다고 하죠. 여기에서는 린스가 무슨 개념이냐면 반도체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포토레지스트의 패턴 쓰러짐을 방지하고 결함을 제거해주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게 원래 독일의 머크사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영찬 케미칼이 정말 품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따라와준다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산화율이 낮은 분야가 이온주의 공정인데 이거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없습니다. 이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칩 동맹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다가 규제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입니다. 측정 분석이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국산화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 측정 분석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고 해요. 측정 분석 장비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상부층과 하부층의 전자회로 패턴 위치가 정확하게 정렬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미국의 KLA와 네덜란드의 ASMN 두 곳만 만들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 삼성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펜리스 수혜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X 세미콘부터 가온 칩스까지 다섯 곳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곳이 앞서 말씀드린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펜리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펜리스 대장주는 LX 세미콘을 들 수가 있죠. DDI, 글로벌 1위 업체인데 DDI가 뭐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입니다. 즉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그런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다지 좋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X 세미콘이 가장 시가총액이 큰 이유는 애플 물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철이지 또 언젠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라는 포트폴리오의 한계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여기 텔레칠스 나오죠. 이 기업이 차량용 임포테인먼트용 칩 AP를 만드는 회사고 2019년에 국책과제로 차량용 MCU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올해부터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지분을 10%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의 SIC, 실리콘 카바나이드 반도체 소자 설비와 특허 자산을 인수를 했는데 이 역시 업계에서는 LX 세미콘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텔레칠스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팸리스가 좀 다른 건가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 도면을 그려야겠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범용적으로 항상 많이 쓰이는 품목 이를테면 자동차 바퀴 이런 것들은 굳이 설계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잘 만들어진 설계도를 가지고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범용적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페미니스 업체나 파운드리 업체나 임대를 해주는, 빌려주는 그런 기업을 바로 IP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칩셋 미디어가 IP 기업이고요. 비디오 코덱, ISP, AI 기반의 컴퓨터 비전, IP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 여기에다가도 설계 자산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시스템 칩 톱티어 기업, 네덜란드의 NXP 있죠. 여기가 가장 큰 고객사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실력이 검증된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칩셋 미디어가 텔레칩스의 자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투자 파트너스한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현재 최대 주주로 있고 아무래도 바이아웃, 인수를 한 다음에 기업가치를 올려서 매각할 목적으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 기업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KEC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실리콘 카바나이드 소재를 가지고 전력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가정기기, 여기에 들어가는 칩 그리고 테슬라 터치스크린 제품의 칩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온치스입니다. 이 기업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디자인하우스입니다. 디자인하우스는 또 무엇이냐? 만약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펜리스 업체는 이 아파트 단지의 전반적인 조경이라든지 건물의 배치도 이 정도만 만들고요. 실제 그 아파트 안에 방은 어떻게 만드는지 창문을 어디다 놓을 것인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디자인하우스가 또 담당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보안,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또 설계하는 그런 디자인하우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육성 전략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앞서서 영창케미칼, 그리고 가온칩스 둘 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버행 이슈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5년 육성 계획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른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그런 키워드에 자리 잡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긴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단계.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 진행이 되는지 당연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뭔가 기업가치의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